투데이 다치신 덴 없어요? 네, 괜찮아요 어, 너 어제 그떡 안녕하세요 아, 저기 이름이 뭐지? 승희요, 송승희 근데 요새도 공부 그리 잘하나? 미래 갈라꼬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, 저 다니고 싶은 학원 있어요 가수요 가수? 그럼 다 보라! 난 분명히 어디서 주워낼 거야 슈화야, 잊을 수 없어 너 말 조심해 말 조심하기 싫다면 어쩔 건데?